네 속초 가는 길에 보여지는 여러분들 지금 동해안에 파도가 보이나요? 파도 높이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냥 눈짐작으로 봤을 때 한 3m 정도의 파도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파도에서 올라오는 해문때문에 잘 보이질 않고요. 좀 실감나게 보이는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. 카메라로 봤을 때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면 지금 무서울 정도로 파도가 높이 치고 또 물거품은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이 오르고 있습니다. 속초에 한번 와서 이 광경을 한번 보시면 놀랍고 경이로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